네 안녕하세요. 방향체크입니다. 스코넥 엔터테인먼트죠. 2일차 12시 15분 청약경영입니다. 역시 많이 들어오죠. 증거금이 현재 30.5조 들어왔구요.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구요. 위가 1일차고 아래쪽이 12시 15분 2일차입니다. 보면은 어제 4만4천건 들어왔는데 지금 12만8천건 들어왔죠. 금액으로 따지면 어제는 156억이었는데 오늘 3조 5천억 어제 한 7조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11조에서 12조정도 배정을 받겠죠. 네 그러나 아직 돈이 덜 들어온 상태구요. 뭐 아직 한 4시간 남았으니까 더 들어오겠죠. 한 7조 어제 예상한 대로 한 7조까지 들어올 것 같구요. 그렇게 추정을 한다 그러면은 청약건수는 뭐 한 20만건 내외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균등은 한주 확정이고 뭐 두주는 운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구요. 일반경영률 한 2천 대 1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은 증거금이 7조 2천억 들어오죠. 지금 3.5조니까 충분히 가능한 금액인 것처럼 보이겠죠. 시중에 자금이 너무 많아요. 네 하여튼 뭐 일단은 증권 한주당 필요금액은 그러면은 한 2천 6백만원 정도 되는 거구요. 풀청약했을 때 일반 청약자들 1만 8천 5백주 청약했을 때 1.2억이 필요한데 배정은 6주에서 7주 받겠죠. 6주에서 7주면 6주 받는다고 하면 7만 8천원인데 1억 넣어서 7만 8천원이면은 4일치 은행 이자가 한 2만원 정도 나오겠죠. 네 그보다는 수익을 줄 것 같긴 하지만 거기다 수수료 2천원도 있고 네 먹을 게 없죠. 네 공모규모가 얼마 안되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엘지에선처럼 공모규모 많다 그러면 또 많이 들어오니까 네 증시 분위기 안 좋다 보니까는 네 돈이 다 이쪽으로 몰리는 듯 하죠. 하여간 네 경쟁이론 또 올려드릴 테니까 보고 네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구요.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고마워해주셔서 감사합니다.